Q. 슈퍼스타를 만나러 갑니다 어우 춥다 오늘 어쩐 일이세요? 아 오늘 저기 그 슈퍼스타를 만나러 갑니다 개꾼의 슈퍼스타시잖아요 네? 개꾼의 슈퍼스타시잖아요 제발 좀 되고 싶은 거지 아직은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 왜 이렇게 춥지? 평소에 안 춥다가 근데 아메리카노를 사셨나요? 네? 얼주가입니다 얼주가 혹시 음악 프로그램인데 노래는 혹시 한순절 못 준비하신 게 있는지? 정말 다행히도 노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혹시나 시킨다면? 네 뭐 그런 거 없나? 어... 제발 내 곁에서 떠나줘요 이런 거 없나? 그런 노래는 없나? Q. 슈퍼스타를 만나러 갑니다 아 같은 TS15 저희 녹화장인데 들어가는 기분이 조금 다르네요 아 개콘부대가 아니니까 어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아 춥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레드카페 출연입니다 네 오오 아 이제 좀 연예인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? 저희 어렸을 때 우상 아이고 예 예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화장실러 갔다 가도 될까요? 아 네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화장실 너무 아까부터 잘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유 에디님 저 안경 벗은 거 다 가면 안 돼요 진짜예요 저 안 돼요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유 수유 바지는 뭔데요? 잘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저희 개콘팀 해주신 분이 뭘 너무 도와주신다고 해서 알고 계시나요? 요즘 DM을 엄청 받으신대요 옷이 예쁘다고 근데 비님도 아시겠지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에 고개 안 받쳐주면 옷이 안 이뻐고 있는데 이제 받쳐주니까 옷이 이뻐지면 그런 느낌 얼굴이 발등이 제일 크죠 똑같은 모습으로 홍현호 입힌다고 달래지 않 공감 못하는 손에 끼는 건가? 손에 끼는 건가? 이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 손에 끼는 건가? 혹시 슈윈 낭이신데요? 네? 숙념까지 해주시고 아 이거요? 모든거의 의미 부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놓은 겁니다 음… 흰색보다 낫혀요 어때 착장이오 дня 오오오… 수연 Neptune 옷 예쁘지 않나요? 네? 누구요? 수연 Spread Innovationilik sort On it you have a lot 너무 예쁘지 않네요 아 착장을 얘기하시는거죠? 네 착장은 이쁘죠 너무 잘 어울리시는가요? 네 너무 이쁘 잘생기셨어 입모양이 욕한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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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빨리 좀 발라요 발랐어? 또 발라? 네 왜 홍보에 염두해 두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? 안 바를래 입술에 한옥 더가지고 선배님이 와 립밤을 어 맞아 와 씨 그 와중에 립밤 부고 왔어 이걸 어디다 숨겨? 아 그래? 지금 립밤 공유를 에? 립밤 공유를 손으로 했잖아 손으로 이렇게 직접 바르는게 아니라 손으로 아 아무도 못했지만 제가 끝을 그래서 이렇게 뗐습니다 안 찍혔나? 아니요 제가 끝부분을 탁 떼가지고 유비게처 했을때는 유승씨 다 미안 미안 핀하는게 나아요 안하는게 나아요? 어? 핀? 뭐가 다른거지? 여자는 원래 핀 꽂으면 예뻐 보이거든요 어때요? 그러면 해 최대한 해 그래도 하지 말까? 아니야 해 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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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동작일거 아파? 어 심장떨려 오빠 아이고 야 잠깐 수연아 수연아 오빠 수연아 두시간이요 사실 느낌이 미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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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 죽어요 하하하하 저 일단 커플이 아니고요 예 이거 화면 좀 꺼주시면 안될까요? 아 유승씨 왜요? 그냥 커플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플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데프콘다임은 여자 어때요? 하하하하 예 꿈에 나올거 같아요 네 수연씨가 무대에 또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뵙는거 처음이죠? 두번군데 가까이 한번 서보세요 진짜 닮았어요? 우리 수연씨가 네 사실 저를 닮지 않았어요 귀여워요 더 그러네요 실제로 보니까 저를 닮은 여자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죠? 하하하하 그니까 왜 굳이 나를 닮았다고 해서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아 이런 데서 뵙네요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신장이 너무 떨렸어요 그쵸? 그 대기하는 내내 약간 사실 그 오줌 싼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싸고 왔어야 되는데 우와 이게 와 앉자마자 매려웠는데 아 쉽지 않았어요 아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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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아 하지마 제발 가자 우리 이제 각자 퇴근하자 퇴근 퇴근 퇴근합시다 네 이제 invaluable 후원 후렴 훈이 이렇게 bounced